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살아남고 버티는 자가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수능이란 기간, 준비기간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 드디어 우리 버전업 실전 모의고사, 여러분들 이 버전업 실전 모의고사, 즉 버실모 이것의 퀄리티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질 만큼 제가 확실하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 이 강좌는요. 여러분 무슨 시험을 보고 우리가 결국 잘 보자는 것은 수능을 잘 보자는 거죠. 모의고사를 잘 보고자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죠.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버전업 실전 모의고사는 자신의 모자란 구멍 그리고 아는 줄 알았어. 그런데 실전에 가면 그게 아닐 거야 라는 걸 뒤늦게 후에 함께 깨달으면 안 되죠. 여러분이 꼭 명심하세요.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시험지에 누런 시험지에 올라왔을 때는 완전히 한우가 땅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에 결국 실전에서는 와장창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는 것은 그냥 들어서 이해하는 것이고 실제로 자기의 손이 가요 손이가 손이 가느냐 문제에서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해석적 사고력의 연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 그냥 제작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수능이라는 게 그래요. 해석적 사고력을 결국 요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대학교 측에서 학교 측에서 어떤 친구들을 뽑고 싶겠습니까. IQ 좋은 친구들 아니요. 결국 사고력을 체크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필답고사에서 사고력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문장에 대한 해석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교시부터 이렇게 우리를 못사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리는 제2의 국어시어입니다. 얼만큼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끄집어내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해석적인 사고력과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하실 때 물리 그럼 뭐 산속의 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따져보면요. 2단원 3단원 개념 단원 아시죠. 물질과 전자기장 그리고 정보화 통신. 2단원 그렇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실전 가보면 여기서 팩팩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2단원 3단원의 결국은 이 50%의 비중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절대 여러분들 등급 고득점 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험 구성에서 나의 빠진 구멍의 단원이 어떤 단원인가. 이것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모의고사 문항은요. 제가 현장에서는 이기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자 실전 모의고사인데 우리 인강에서는 좀 더 압축을 해서 제가 7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회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7회는 여러분들 또 알아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처절한 아픔을 느끼는 지옥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7회에 준비되어 있어요.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보면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문항들은요. 이기자 EBS 변형 그리고 기출 변형 그리고 자체 지장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이 EBS 수특 수환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수특 교재 있는 문제들이 또 EBS 교재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시대는 아니랍니다. 물론 6평이나 9평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흡사하게 나와요. 그러나 이것이 변형에 변형 거쳐서 그 EBS 수특 속에 녹여져 있는 설정을 끄집어내서 평가원에서는 실전 수능의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EBS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자라는 것이고요. 또 기출 여러분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교과서에 대한 수능이 이제 올해와 내년 그리고 끝입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의 막바지로 가는 수능에서는요. 이 모평 6평이나 9평의 숨결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학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기출이 결국은 기출이 기출을 부린다는 기출이 기출을 부른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누가 한 말입니까? 아이고 그렇죠. 세인트 제임스 선생님의 필명입니다. 어쨌든 이 기출 변형 그리고 자체 제작. 우리 연구실에서 자체 제작을 했고요. 또한 이 문항들은 여러분도 우리의 물리의 전국 1%라는 서울대 물리학과의 대학원생들이 바로 검토요원으로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 오류 없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확실하게 준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대신 이 모의고사를 치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선생님과 하나 약속할 게 안 했습니다. 뭐냐면 문제를 치르면서 문제를 풀면서 뭔가 다져질 거란 그런 예상을 하지 마십시오. 이 모의고사 자체는 다지기를 하는 모의고사가 아니고 자신의 구멍을 찾고 제2의 도약을 위해서 해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좌절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실력이 천차만별이니까 또 상대적으로 가려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찾아내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 자신의 구멍을 찾아내는 것이야. 그래서 일단은 개념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 꼭 선생님 강의를 개념 강의를 같이 듣지 않았더라도 다른 개념 강의를 들었고 한 바퀴 그러니까 전 범위를 한 번쯤이 진행이 되신 분들 또 선생님 강의를 같이 나신 분들은 스페셜 골드라든가 또 킬포인트 특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한 번 돌았으니까 이제 내 수를 찾아보자 라는 의미로 여기 나서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정말 이 버전업 실전보호기사의 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선 이런 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빨리 푸는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쉬운 예로 뛰어간다? 여러분 뛰어가기 위해서 먼저 잘 갖춰야 될 자세가 뭡니까? 잘 걸어야 되죠. 걷는 것이 뭐에 완벽하게 그냥 딴 생각을 해도 걷는 건 이상이 없이 그렇게 걸어야 뛰는 모습도 정확한 자세 속에서 스피드담, 속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문제도 지금은 빨리 푸는 연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빨리 푸는 연습하면요. 실전 가서 정말 빨리 풀어요. 틀려가면서. 경험 있잖아요. 아차 아차 까딱 까딱 이런 부분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지금 우리는 최대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빨리 푸는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읽고 해석을 해서 결론까지 가는 그 코스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실전이 보통 30분에 20문제를 푸는 거지만 꼭 30분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놓으시고 30분 내지는 35분에 자기 스스로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문제에 몰입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냥 편하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문제의 짓 푸는 시간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문제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물론 문제 퀄리티 줄게요. 좋아요. 자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편하게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진짜 실전처럼 시뮬레이션을 작동해서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정확하게 시간을 보면서 문제를 풀길 바라고요. 이런 거 몇 페이지는 몇 분 몇 페이지 몇 분 이거 대강대강 정해놓을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시험지 구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요.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을 즐기세요. 몸에 배세요. 무슨 얘기는 시계를 보면서 보면서 초읽기를 하세요. 그게 몸에 배워야 됩니다. 그걸 안 해놓고 실정하니까 막 점점 시간이 흐르는 게 특성 낙성 이론이 발휘되죠. 뭐 엄청나게 시간이 빨리 흐르죠. 자 여러분들 이 시간을 자꾸 힐끗힐끗 보세요.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서 템포 조절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시간이 조금 여유가 좀 있겠구나. 근데 너무 여유 부르면 안 되죠. 아 이거 시간이 좀 모자면 조금 서두른 생각해야지. 근데 여기서 서두른다는 것은요. 생각을 빠듯빠듯하게 하라는 것이지. 그냥 막 몸만 서두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숙한 분위기에서 시계 초읽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몸에 그냥 배워야 된답니다. 아셨죠? 자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몰고사는 보고 나서 뒷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보통 어때요. 소모적 문제 풀이를 많이 합니다. 몰고사 너무너무 많죠. 아 풀었어. 풀었어. 그리고 틀린 거 해결했어. 답 해석했어. 해설도 확인했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신이 그것이 왜 틀렸는지를 반드시 또 맞았어도 제대로 맞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선 시험을 딱 치르고 나서는요. 여러분들 몰고사 가장 마지막 회차 7회차의 지옥 서바이벌이 있거든요. 그 가장 마지막 회차의 마지막 페이지에 정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춰보시고 그리고 잠시 그 틀린 문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쭉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선생님이 최고의 해설강의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회차의 전후에 특별한 어떤 테마 주제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디딤돌을 삼아 드릴 겁니다. 그런 테마 강의를 각 회차 해설강의 전후에 제가 올려드리고 또 각 회차마다 해설강의는 최고의 해설강의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리뷰노트 작성을 꼭 하십시오. 리뷰노트는 피드노트 아니고요. 요점 정리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만약에 뭐 6번 문제를 틀렸다. 어 그런데 이거 잘 아는 캐플로브 측 문제인데 왜 틀렸는가. 안다는 것과 시험에서 찾아내는 것은 다르다 그랬었죠. 자신이 뭐 때문에 여기서 어 잘못 생각했는가. 까딱하고 서두른 바람 뭘 놓쳤는가. 이런 것들의 심리추적을 정확하게 자기가 기록해 놓으시고 또 이 문제는 내가 개념을 몰라서 틀렸던 것인가. 그러면 이제 개념편을 확장정리 하셔야 합니다. 그 문제를 감싸고 있는 개념부터 사고 논리의 전개 적용을 스스로 확장정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념을 알긴 하는데 왜 틀렸는가. 아 내가 여기에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구멍이 하나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이 몰고새를 치우고 나서 해설강을 듣고 나서의 뒷작업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제가 이제 1회차부터 진행해 드릴 테니까 너무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 드릴게요. 끝까지 갑시다. 알겠죠? 끝까지 가시고 결국 웃는 자가 인류입니다. 웃읍시다. 함께 끝까지 가고 함께 웃는 자가 인류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끝까지 가게 thought. 끝까지 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